안녕하세요. 브랜딩 잭스기 코치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독서가 지루하게 느껴지신다면 병렬식 독서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는 생각하기에 유튜브가 참 복덩이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스토리와 그분들의 내공을 간접적으로나마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유튜브는 또 하나의 인생 독서를 하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어제 잠들기 전에 제가 봤던 영상은 김작가TV라는 채널에서 나온 전승환 작가님의 인터뷰인데요. 사실 저는 살면서 에세이 책은 거의 구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로 읽는 것은 자기개발 서적이나 마케팅 서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는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참 반성을 하게 되면서 존경스러웠던 부분은 대기업을 다니면서도 작가 그리고 유튜버, 큐레이터 같은 다양한 직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가정이 있는 분인데도 퇴근 후에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을 매일같이 활용해서 책을 쓰고 그리고 책을 출판을 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작가님만의 그 특별한 독서법은 병렬식 독서라고 해요. 저도 어디서 그 다독가 분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병렬식 독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병렬식 독서는요. 같은 주제에 혹은 같은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선별해서 동시에 읽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참고할 점은 한 책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책마다 비슷한 목차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선별해서 동시에 읽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여러 시각의 의견을 참고하고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언론사의 신문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신문을 두고 함께 읽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저에게 책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예전에는 책을 샀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그때 저에게 필요한 목차만 골라서 읽고 덮어두기 때문이죠. 수시로 여러 책들을 열었다가 덮었다가 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재미가 배가 되고 조금은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진 셈이죠. 그런 점에서 병렬식 독서법도 책을 조금 더 수월하게 보면서 한 분야를 깊게 알 수 있는 일석이조의 독서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책을 읽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원하는 한 분야의 목차만 골라서 읽는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mited 2 2 2 2 2 4